왜냐면 이쪽이 경제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들리거나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게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지만 커면 재미가 없고요. 목이 부수 조금 되셔야 돼요. 조금 부수돼서 조금 디테일하게 아니면 뭐 이건 에나멜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에나멜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 밀리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음..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